안녕하세요. 따뜻한 하루 가족님들 배우 이태란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저는 올 한 해 좋은 작품 만나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고요. 또 주변 분들에게 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요. 따뜻한 하루를 통해 이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드리고요. 저도 따뜻한 하루와 함께 따뜻한 세상 만드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